검색해보니까 기사에 이런 이 학생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져왔는데 고향국제고등학교 2015년 당시에 2학년이었던 학생인데 그때 수학을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문제를 읽고 나서 연필을 놔두고 어떻게 풀지 머릿속으로 먼저 구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보통 머리보다 연필이 먼저 나가면 쉽게 풀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자면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 문제를 받아 들었을 때 바로 타이핑부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보통 타이핑 어느 정도 하다가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멈춰요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 뒤로 잘 푸는 친구들 보면 문제 받아 들면 문제 읽고 펜을 들고 먼저 어떻게 풀지 문제에 대해서 구상을 하거든요 구상하고 완벽하게 방법이 떠오르면 그걸 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실제 타이핑은 얼마 안 걸려요 타이핑은 어차피 정리된 생각을 옮기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 할 때도 설계 시간을 많이 쏟고 나면 실제 구현은 단순 타이핑과 테스트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경우에는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코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 살펴볼게요 또 모르는 문제가 생길 때는 답지를 바로 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 20분 이상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답지를 멀리해야 스스로 사고할 기회가 늘어나고 그래야 실력이 제대로 쌓여요 본인이 20분 동안 고민하고 나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친구한테 질문하고 친구한테도 해결이 안 될 때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답지를 펼쳐야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스스로 풀지 않고 바로 답지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 하고 바로 답지 보고 그러면은 결국은 답은 뭔지는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답은 잊혀지거든요 그냥 초기화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 그때 그대로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실제 시험 보러 가서도 시험 문제가 모르겠는데 하면은 바로 답지를 볼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든 본인 힘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든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안 풀리더라도 고민해 보면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계속 고민해 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야 본인의 사고력이 개발될 거거든요 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코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본인 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 내에서만 뭐 하루 이틀 걸려서 한 문제만 붙잡고 계속 고민하면 안 되고 그거를 결국은 더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건 필요해요 나중에 어느 정도 고민하고 물어보고 그 사람의 피드백 받아서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럼 이제 완벽하게 자기께 되는 거죠 고민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수록 그 결과 정답을 받아들었을 때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더 강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부분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답노트는 필수예요 정리할 때는 단순히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발상에 주목해 나만의 언어로 알기 쉽게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만든 오답노트로 내신과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이게 이제 학습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며 본인이 모르고 있는 지식,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선인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메타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공부를 할 때 우리 그냥 책 보고 챕터별로 쭉 다 풀어보기만 하잖아요 어느 챕터에 어느 파트를 구체적으로 내가 많이 모르고 어느 파트를 많이 알고 이거를 막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오답노트를 쓰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자주 틀리고 뭘 잘 모르는지가 어느 정도 파악은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위주로 오답노트를 계속 보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약한 부분을 계속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수학 성적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팁인데요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는 진짜 수학을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요 저는 수포자인데 이쪽으로 완전히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그냥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았죠 저는 수학이 안 되기 때문에 코딩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코딩은 어차피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수학 성적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팁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 경험상 자신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이미 충분히 할 만큼 노력을 다 했다 그럼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있음에도 그렇게까지 노력은 하지 않고 질에 포기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아직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적은 절대로 연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오늘 3시간 공부했다고 평균 1점이 오르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성적이에요 녹는 점, 끓는 점과 같이 정해진 양만큼 공부했을 때 비로소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고 또 다음 정해진 양만큼 공부했을 때 비로소 목표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버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을 만약에 내가 스스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왜 안 나올까요? 하면 그거는 이제 결과가 계단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노력 조금 했는데 실제 성적이 조금 증가하고 조금 했는데 조금 증가하고 항상 결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계단형으로 결과가 없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고 또 없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고 마음이 힘들겠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수학을 즐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처음부터 못하는 것을 즐기기는 어려우니 먼저 노력으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든 다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수학 공부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즐기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잘하게 돼야 즐길 수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뭐 게임 같은 걸 해도 게임 하는데 맨날 지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좀 이기고 이렇게 잘 되면 재미있잖아요 그것처럼 수학도 잘해야지 즐길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재미있진 않더라도 노력으로 먼저 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엔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하고 난 정말 할 만큼 노력을 다 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도 더 노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묵묵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가 있어요 또 스스로가 어 난 수학이 안 돼 라고 먼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그러면은 정말로 못하게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는 정말로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재능이 있는데 아직 재능이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다 라고 정말 믿으면은 나중에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재능이 없어 하는 사람이 과연 그만큼 노력을 할까요? 하지도 않고 지뢰 포기하거든요 스스로를 못한다고 우선 한정짓지 않아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면 어느 순간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절대 진리고 네 이 이야기를 믿고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되 노력하는 디테일한 방법은 여기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문제를 받아들면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정 안 풀리면은 그제서야 답안을 보거나 뭐 선생님이나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틀린 거는 오답 노트로 기록에 남겨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이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면은 분명히 잘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수학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코딩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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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